음악 손흥민 없으면 왜 안팔아 콩테이 픽 650억 mf 소속팀과 재계약 갤럴 호날두는 메뉴에서 팝을 싸움 중 아약스가 스테번 베르호베인 영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11일 한국시간 아약스는 베르호베인 영입을 위해 토트넘의 1500만 파운드 약 243억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약스는 토트넘이 베르호베인을 매각하도록 규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약스의 베르호베인을 향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뉴스 시절 함께했던 좋은 기억을 꺼내 다시 한번 동행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토트넘도 베르호베인에 대해 매각 계획을 세웠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꾸준하게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입지가 달라셨기 때문이다.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공격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최근 무리한 출전으로 근육에 문제가 생겼고 한 달 동안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베르호베인 매각 계획을 철수했다.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미 베르호베인을 향한 제안을 거절했지만 아약스의 의지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영입이라는 결실을 보겠다는 각오다. 토트넘 미소 콩테 빅 650억 MF 소속팀과 재계약 결렬 이적 협상 임박. 토트넘 호스퍼의 희소식이다. 프랑크 캐시에 에이시 밀란 이 본격적인 이적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풋볼 이탈리아는 11일 캐시에와 밀란의 재계약 협상은 완전히 결렬됐다. 밀란이 최종 제안을 넘겼으나 캐시에 에이전트가 수락하지 않았다. 캐시에는 이적할 팀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밀란이 캐시에를 붙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해지며 캐시에 잔류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캐시에의 이적은 기정사실로 됐다. 세리의 A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는 캐시에는 박스2박스 성향의 미드필더로 피지컬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한다. 또한 패싱 능력을 비롯해 드리블, 볼키픽, 중거리 슈팅 등에서 다양한 강점을 지녔다. 캐시에는 올해 6월 밀란과 계약이 만료된다. 보스만 룰에 따라 1월부터 타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토트넘 처지에서는 전성기 폼의 선수를 이적려 없이 영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다. 안토니오 쿤테 감독은 토트넘 부임 이후 캐시에를 영입 1순위로 낙점했다. 토트넘 보드진도 쿤테 감독의 요청에 적극 지원할 전망이다. 영국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은 캐시에 이적 시 팀 내 고액 연봉자 대우까지 할 예정이다. 캐시에가 토트넘으로 입단할 경우 손흥민과 비슷한 연봉을 받게 된다. 그만큼 캐시에를 품겠다는 의지가 크다. 이적 전문가 루디 갈레티는 토트넘이 캐시에 영입을 위해 연봉 800만 유로 약 108억 원 플러스 보너스 200만 유로 약 27억 원 늘 제한했다. 현재 영입전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말했다. 현재 토트넘 외에도 첼시,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다수 클럽이 캐시에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 맥이 효과 기대했는데. 호날두는 메뉴에서 파벌 싸움 중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37 포르투갈 E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로 복귀했을 때만 하더라도 팀의 분위기는 좋았다. 2002년 스포르팅 포르투갈 에서 프로에 데뷔한 호날두는 다음해 메뉴에 입단해 6시즌 동안 292경기에 출전 118골을 터뜨렸다. 이후 2009년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로이자 칸디 2018년 유벤투스 이탈리아 를 거쳐 12년 만인 2021년 친정팀 메뉴에 복귀했다. 호날두는 지난 9월 14일 이하 한국시간 메뉴 복귀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안겼다. 팀의 사기도 끌어올랬다.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는 호날두를 본받아 동료들도 간식을 끊을 만큼 그를 따라갔다. 혈기왕성한 젊은 선수들도 호날두의 무게감 앞에 꼼짝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 메뉴에서 호날두의 개인 커리어도 나쁘지 않다. 호날두는 epl에서 8골을 터뜨렸고 세계의 도움을 기록했다. 득점 부문에서 토트넘 손흥민과 함께 리그 공동 4위를 달리고 있다. 유럽축구연맹 유에파 챔피언슬리그 ucl 개인통산 최다 출전과 ucl 개인통산 최다 골 기록도 경신했다. 그러나 팀으로 놓고 보면 호날두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시즌 메뉴는 올해의 굿나르 소샤르 감독이 경질되고 자녀 시즌을 책임질 라이프 락니크 임시 감독이 부임했지만 팀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현지 매체는 메뉴가 호날두를 중심으로 선수들끼리 팝을 싸움까지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날두를 포함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로 나뉘었다는 것. 영국 매체 미러는 11일 한국시간 토크 스포츠의 알렉스 크룩의 말을 인용해 호날두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디오고 달로, 프레드, 알렉스 텔레스 등 포르투갈어로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격한 언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호날두의 일적 소문도 팀을 흔드는 큰 요인이다. 그는 지난해 2년 계약, 1년 연장 옵션 포함에 서명했다. 스페인 매체들은 호날두가 자신의 에이전트를 통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 구단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 중이다. 살얼음을 걷는 메뉴 위기 속에 놓인 메뉴는 오는 16일 아스톤빌라와 2021-2022 시즌 EPL 2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 3년 연속 피파 시리즈 토티 후보 선정. 토트넘 호스퍼의 에이스 손흥민이 게임 속 올해의 팀 후보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프리미어리그는 11일 한국시간 EA 스포츠가 제작하는 축구 게임 피파 시리즈에서 올해의 팀 팀 오브 더이어 에 올해 프리미어리그 25명의 선수를 발표했다. EA 스포츠는 유럽 5대 리그,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이, 리그왕에서 총 80명의 올해의 팀 후보를 공개했다. 손흥민은 동료 에리케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올해의 팀 후보에 선정됐다. 그는 지난 2020 시즌 첫 올해의 팀 후보 카드로 이름을 올렸고 3년 연속 올해의 팀 후보 카드로 등장했다. 지난해에는 베스트 11 다음에 될 수 있는 후보 명단에 티아고, 알칸타라, 리오넬 메시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케인 역시 손흥민과 함께 두 시즌 연속 선정됐고, 로메로는 아탈란타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프리미어리그에서 올해의 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다른 후보들을 살펴보면, 지난 20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맨체스터시티 선수들이 다수 포함됐다. 주암 칸셀로, 케빈데 브라이너, 후벵 디아스, 에데르송, 필포딘, 제크릴리쉬, 카일 워커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유에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인 첼시 역시 많은 선수가 후보로 올렸다. 유에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인 첼시